자 오늘 정말 중요한 영상 나갑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 드디어 일반 분양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냥 종결 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천공동선생입니다 당분 이래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47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12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드디어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청약을 하냐 마냐 제가 2년 전에 사실 5억 로또라고 무조건 청약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마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입지 두 번째는 적정 분양가인가 아니냐 세 번째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검토하셔야지만 내가 청약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입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실상 송파생활권이 맞습니다 왜냐 맞은편이 올림픽선수 기자촌이잖아요 24억에 거래됐던 지금 빠졌다고 해도 10억대 후반입니다 이거 입주할 때 되면 그냥 20억 넘어갑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송파 가락동의 헬리오시티죠 여기와 입지와 분양가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 핵심적인 사항은 적정 분양가가 맞냐 아니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게 나온 건 맞습니다 지금 같은 금리 급등기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락가락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전용 84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59, 49, 39 이거는 그냥 분양 받아야죠 이 정도 분양가인데 대출까지 나와 그러면 받아야죠 도대체 둔천주공 분양 안 받을 거면 어디 넣을 겁니까? 4,700세대 나오는데 이거 분양 안 받으면 어디 넣을 거냐 이겁니다 세 번째 시장 흐름 지금 나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됩니다 둔천주공 입주 언제나요? 2025년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입주할 건데 그때 입주 물량과 지금의 시장 흐름과 6%, 7%의 대출이자 2025년에 이어지거나 이거야 아니죠 그때 지금 대비 20에서 30%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만약에 대출 금리 7%, 8%가 2025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그냥 아예 푸다 이거 둔천주공 분양 받은 사람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2025년이면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개월, 6개월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많이 고민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2년 2개월 후에 입주하는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의 송파 생활권이다 이거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입지는 중국 강남권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진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괜찮은 입지에 거기다가 5호선, 9호선 오히려 헬리오시티 3호선보다도 강남으로 연결되는 라인과 생활환경은 더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시장 환경만 잘 판단을 한다고 하면 둔천주공은 무조건 차약을 넣어야 되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고분양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헬리오시티 20억 넘어갔다가 지금 16억 7천, 16억 8천까지 84 기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둔천주공은 얼마냐 13억이 나왔죠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을 하고 이자까지 붙는다고 하면 사실상 13억 7천, 14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비도 3억 정도가 헬리오시티보다 싸다는 거예요 근데 헬리오시티가 2025년 1월이 되면 이 가격으로 가만히 있겠냐 저는 헬리오시티는 18억에서 20억까지는 25년에 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의 95%까지는 따라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입지는 빠지지만 9,500세 대단지에 2018년식이라는 잠실보다 10년이나 더 신축이었다는 그 이유 아닙니까 자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2025년이 되면 거의 7년 정도의 준신축 또는 구축으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12,000세대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신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주장만 잘 버틴다고 하면 저는 올림픽파크 포레오 18억에서 20억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9는 어떨까 59 기준으로 지금 분양가 10억이 나왔는데 입주 때가 되면 15억 이상은 충분히 노력을만 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봐도 13억에서 14억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 기준 3억 84 기준 2억 안전맞이 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근 단지들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살짝 말씀드렸듯이 둥천주공 맞은편이 송파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입니다 여기는 24억까지 전용 84가 갔다가 조정이 돼서 지금 18억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만약에 얘가 리모델링이 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얘는 23억에서 25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인 이 둥천주공의 잠재력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잠실권은 20억 초반까지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가 이렇게까지도 가격이 붙었느냐 결국 신축발입니다 거기다가 이 대단지발 요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잠실 헬리오시티 그리고는 둥천주공 올림픽파크퍼레온이 그 밑에 추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20% 계약금 내고 59까지는 중도금 대출 되잖아요 이렇게 버티고 LTV 50%까지 장급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LTV 50% 그리고 DSR 40% 적용을 했을 때 연봉이 1억 정도 된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억에서 5억 정도가 있다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무조건 그냥 받는 게 맞습니다 어디 지금 미분양 얘기합니까 분명 완판은 되는데 전용 84가 관건입니다 얘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 여기에 넣을 바에 헬리오시티가 되든 재건축이 정말 금매가 나온다 이런 애들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 2순위 갔을 때 또는 주축이 되더라도 84까지도 완판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3인 가정 4인 가정이라고 하면 전용 59 넣으세요 이거는 분명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59가 경쟁률이 많이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9 39도 충분 노려볼만하다 이게 의외로 2룸 이상 나왔기 때문에 헬리오시티 사례를 봐도 헬리오시티 49가 지금 14억 13억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도 먹을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둠톤 주고 분양가 먹을 게 없다 거기다가 뭐 2.6m 주방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락장에 잘못 걸렸다가 너 폭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안 움직일 거잖아요 2025년에 한번 보세요 이 영상 보고 분명히 저한테 고맙다는 사람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락 헬리오시티 분양할 때 그때 만 명 이상이 제 블로그 들어왔었는데 이때 제가 댓글 달아줬던 분들 감사 인사까지 했었습니다 힘든 시기 2010년에 지방 분양권 당첨됐고요 2015년에 왕신리 뉴타운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와이프 분충주공 조합원들은 폭망 이거 숟가락 얹히고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확정 분양가 추가 분당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용 59 내가 DSR과 LTV를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부분이라면 가장 아예 말입니다 12,000세대 송파 생활권 거기다가 중도금 대출 나오는 59, 49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고분양가와 하락 초입이라는 우려 이럴 때 용기를 내야지만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2년 전 영상 정말 핵심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2,970에서 3,800까지 올라간 분양가를 감안해서라도 2억에서 3억 안전마진 있다 2022년 12월 5일 결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입지 최악 전문가 개천곤 노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 이거 분양 비싸요 그리고 하락장 초입인데 뭘 이라고 지금 추천하는 거냐 대다수 대중들이 가는 이 방향에 따라갔다가 무조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이 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상황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차약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약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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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